사자의 아원 사자야 사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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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 찍어줘야해 사자 functioning 아원 고택에 와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목말라 지금 목말라 물 좀 줘봐 목말라는데 물도 안주고 사사가 이런 물 마셔야 되겠어 목말라 동영상?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사사삼이에요 털이 색깔이 너무 귀여워 누군의 캔데 여기 왜 있지? 카페에요 카페 주인 근접 촬영 근접 촬영 여기 저 막내 아니면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한번 들어서 아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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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냄새를 맡는 거는 쟤가 없지 않아서 제가 경계했는데 그게 뭐 찢는거 한 장 알았어요 쟤가 깜짝이야 아홉 아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